안녕하세요. 저는 여수입니다. 우리는 바이블을 통해 보겠습니다. 안녕! 여수와 전가친구입니다. 오늘은 성년식 리거 되겠습니다. 오늘의 일기차례는 이거! 어? 업데이트? 반중 오늘.. 오늘 좋.. 좋았어요? 오늘 기분 좋았어요? 안그러면 나빴어요? 좋았어요 하는게 더 좋습니다. 어? 기다리는 중 네.. 오늘 하루는 행복했어요? 안 행복했어요? 음.. 행복했다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군요. 좋은 생각에는? 업데이트하기가 너무 알갈려요. 네.. 원래 부터 그래요. 원래 부터 업데이트 하는.. 하는 동안이.. 업데이트가 다 흘려면 원래 부터 오래 걸립니다. 빨리 돼? 업데이트 빨리 되라! 얍! 그래도 안되네요. 축복받아야랍! 주문을 이루자 축복받아야랍! 안되네.. 좀 더 늘어진 것 같은데.. 어.. 업데이트 중이에요.. 어.. 이제동안 뭐 할까요? 음.. 가위 가위 보? 할까요? 비킨브레이 먹비즈업 페이버 어.. 네.. 예스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군요. 아직도 안되네.. 빨리되면 좋은데.. 빨리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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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아브라카! 다브라! 아직도 안돼요.. 그럴 수가.. 조금만 있으면 안다.. 빨리되라! 얍! 아브라카 다브라! 숙박다야랍! 수리수리마수라! 그러면 되지.. 먼저 첫번째.. 숙박다야랍! 아브라카 다브라! 수리수리마수라! 완전 빨리되라! 빨리빨리 빨리되라! 얍! 이러면 좀.. 어.. 진짜 달라졌네.. 와.. 신기하군.. 조금만 있으면.. 글쎄.. 이제 생각되게.. 어둠.. warranty.. 해봐.. ек.. 이리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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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이 있는 사람이다 좀 꼬깃했네요 귀신이 있는 사람이다 귀신이 있는 사람은 specni, 아이들이 영어로 그리기 귀신이 있는 사람이다 네 아 아 으 으 으응 잉 으응 뚝뚝뚝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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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돼지대있다 돼지대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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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열 열 하나도 걸cr ė campe requited 머리카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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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명이 됐다 아니 아닌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다음 빅이 이런게 있습니다 오늘의 어? 신기하네요. 귀신들이 돼지 떼이러 왔어요. 이제는 귀신 돌리는 돼지.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펜펜이 펜펜 펜펜인데 입에 대금 itive 집에 대금 집에 대금 집에 대금 집에 대금 세상상은 그리ов Esto는 이것을 잘 흠.. 됐죠? 어 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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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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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한 질.. 오! 어떤 사람은 환한 질.. 오! 감칠 거예요 좀 재미 재미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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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글자막 by 박진희 넘겼습니다. 왜 안되지? 됐다. 네스가 받았습니다. 네 오늘은 어... 생활책을 해봤는데 어디서 하시나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구독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댓글이 닮은 연수가 볼게요. 어떻게 달았는지 오늘 성격책이 왔는데 어떠세요? 하시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바이바이